돈이 되는 뉴스 출발하겠습니다. 차영주 MTN 전문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불금입니다. 증씨도 좀 후끈, 특히 반도체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셨을 텐데 후끈 달아오르면서 정말 2500 못 넘나 싶었는데 일단 오늘 이런 분위기면 분위기를 좀 잡아가는, 아주 바로는 못 가더라도 더군다나 또 한 가지 뉴욕 증씨가 월요일까지 쉬니까 보통 뉴욕 증씨가 쉴 때 우리 증씨가 강했던 특징들이 있어요. 한번 좀 기대해보죠. 알겠습니다. 불장을 지펴줄 수 있는 뉴스들 안에서 또 기회가 있을지 같이 체크해보죠. 먼저 첫 번째 뉴스 바로 점검해보겠습니다. 오늘 불장의 어떻게 보면 불금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 100% 가깝게 급감했습니다. YOY로 6천억 원 발표가 됐어요. 사실 안 좋을 거라고는 했는데 한 1조에서 3천억 원까지 그 밴드가 굉장히 넓었었잖아요. 하향 조정이 꾸준히 됐었는데 6천억 원 발표하고 오늘 오름세입니다. 하나 더 체크해볼게요. 분기 영업이 이렇게 1조 원을 하회하는 게 2009년 이후로 14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메모리 반도체가 안 좋구나. 이 부문에서 적자가 최대한 4조 원대 될 거라고 하고요. 부문별 사업 실적은 월말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의 이렇게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2분기까지도 이 반도체 부문이 4조 원의 적자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이례적으로 감사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그래도 견주한 수요 이어질 거다라는 멘트를 또 달았어요. 그리고 R&D 투자는 열심히 하겠다. 오늘 사실 키워드는 여기에 있지 않나 싶거든요. 오늘 상승의 키워드는 핵심이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 지금 이거와 상승을 연계시키는 건 저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일단 먼저 팩트체크부터 하자고요. 일단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안 좋을 걸로 봤죠. 대략 1조 기준점으로 봤었고 제가 동시효과 전화 8시 반에 봤었던 최근 데이터가 7,500억이었어요. 그런데 6,000억이 나왔죠.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미루어 짐작할 때는 반도체 부분에서는 4조 정도 적자가 나온 것으로 보고 휴대폰이 좀 잘 팔렸어요. 휴대폰이 잘 팔린 것도 밀어내기를 했다는 그런 거죠. 요즘 휴대폰 갤럭시 시리즈 굉장히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밀어내기를 했다는 어떤 뉘앙스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확정 실적이 나올 때를 봐야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건 휴대폰 부분이 아니라 메모리 부분이죠. 반도체 부분이죠. 저는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거 얘기 안 하고 팩트만 얘기하겠습니다. 메모리가 감산하겠다라는 건데 우리가 삼성전자가 다른 기업들이 감산할 때 감산을 안 했죠. 그러면서 많은 기업들이 그랬죠. 2019년도에 다른 기업들이 감산을 했고 삼성전자가 감산을 안 한 게 2020년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의 실적이 그러니까 이제 수요가 늘어나면서 삼성전자가 감산을 안 한 게 정말 잘했었던 거다라고 해서 이번에도 그래야 된다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월가에서 나온 얘기는 이게 삼성전자 경영진이 이번에는 실기한 게 아니냐. 지금 20개월치가 넘는 재고가 쌓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안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맞았고 이번에는 틀리다라는 개념이죠. 저는 또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 감산을 했는데 2020년이라는 상황을 우리가 좀 봐야죠. 2020년 코로나가 터지면서 재택근무로 전환되면서 기업들이 서버를 확장했고 많은 분들 저도 노트북을 그때 당시에 바꿨거든요. 온라인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가 확 늘어났었죠. 그런데 지금 2년 만에 노트북을 제가 또 바꿔야 되나요? 교체 주기가 돌아오지 않았고 알았죠. 기업들이 서버를 지금 늘려야 되나요? 기업들이 이미 서버를 늘려온 상태에서 지금 이제 고용 감소 다시 현장 부분을 하니까 이런 부분이죠. 이 메모리 부분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게 2019년과 지금 똑같이 흘러간다?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럼 감산하면 삼성전자는 어떤 효과가 나타나? 이걸 보자고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의 전망이 좀 섞여 있으니까 감산을 하게 되면 그동안 삼성전자는 라인을 멈추지 않았어요. 라인을 멈추지 않다는 것은 물건을 생산하게 된다면 생산 원가를 유지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가 스스로 밝혔다시피 판매 단가가 20% 극감했죠. 그러면 원가는 똑같은데 판매 단가가 이 정도 상태라면 팔아도 이익이 안 나는 거고 그다음에 재고가 쌓이면 재고 평가 손실이 생기는 거죠. 그럼 감산을 하면 좋지 않느냐? 감산을 하면 고정비는 그대로 있습니다. 월급 그대로 라인을 조금 덜 한다고 해서 월급을 좀 덜 주나요? 그렇지 않죠. 기계에 대한 설비 투자에 대한 어떤 회계 처리 이걸 줄여주나요? 아니죠. 그러면 생산 원가가 올라가 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는 판매 단가가 20% 낮아졌는데 생산 원가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 자체로도 손해가 막심합니다. 여기에 또 재고권을 계속 쌓여가 있고 여러분들 팩트를 보시죠. 지금 삼성전자는 4년 초과입니다. 삼성전자가 활로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메모리가 아니라 시스템 쪽이에요. 그런데 아직 그건 시간이 좀 걸리죠. 아직 3나노도 못 잡았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는 4년 초과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오늘 올라간다고 해서 이게 긍정적인 뉴스다라고 본다라는 것은 여전히 일부 지금 방송하시는 분들이 2019년 봐라. 이거는 끝이다. 이제 재고 끝났다. 불안 끝났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왜 그 근거를 또 한번 여러분들 보실 필요가 있어요. 삼성전자조차도 2분기까지는 적자가 날 걸로 봤죠. 왜 2분기일까요? 2분기 바닥이라고는 하는데 그때까지는 재고 다 털어내기 어려워서 아니에요? 자기네들도 미래를 못 본다라는 거죠. 예측 불어져요. 일단 2분기까지는 안 좋아. 2분기 지나고 나서 봐야지 지금 연말에 우리가 나아질 거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자, 여러분들 보시죠. 2분기까지 안 좋을 거다라지 2분기 안 좋고 연말에는 좋아질 거다라는 후속 얘기가 없죠. 그런데 우리 일부 방송에서는 그랬어요. 2분기 안 좋아지고 연말부터 좋아질 거야. 연말부터 좋아진다는 얘기는 삼성전자 안 했거든요. 그렇죠. 삼성전자는 2분기까지 안 좋다라는 거예요. 2분기 가서 3분기가 또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우리 조선업종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조선주들 같은 경우 다음 분기 흑자, 그렇지만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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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자 계속 이렇게 왔듯이 삼성전자는 지금 4명 초과합니다. 그렇지만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은 나쁜 건 아니죠. 일단 외국인들, 기관들이 어떤 수급을 보일지 오늘 끝나고 나서 봐야 돼요. 어제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다 팔았어요. 그런데 오늘 실정이 나오고 오늘은 들어오긴 하는데 들어오는데 끝나고 나서 확정으로 봐야 되겠죠. 그 부분 봐야 되겠고 SK아닉스가 조금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올라간다고 같게 보시면 안 되고요. SK아닉스는 우리가 GPU 부분에 있어서 좀 보는 부분들이 있고 최근에 SK아닉스 같은 경우 주가가 외국인들이 팔았었던 이유 기관사하고 외국인들이 팔았었던 것은 이비 발행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현재 지금 주식을 이비로 교환해야 자기네들이 이익이 돼요. 왜냐하면 똑같은 이번에 이비 발행이 해외의 발행이잖아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주식을 갖고 있는 거랑 이비를 갖고 있는 거랑 이비는 1.7% 이자를 깔고 가는 거죠. 그다음에 나중에 주가가 11만 원 올라가면 바꿔서 주식을 팔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현물을 팔고 이비를 사죠. 그게 오늘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1달러. 그러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거죠. 자, SK아닉스가 분위기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팩트는 아직 암울합니다. 단지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의 지수와 연관성이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 수급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기대감이 있어요. 삼성전자가 정말 이끌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뉴스가 삼성전자의 호재냐? 팔만전자 가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호재라는 부분들을 찾기는 어렵다. 단, 제가 MTN에서 말씀드렸다시피 SK아닉스가 주가가 빠질 때 이비는 호재입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악재가 아니라 호재입니다. 주가가 오늘 하루 만에 반영해버리죠. 주가가 떨어질 때는 이비가 악재라고 계속 얘기하시는 분이 있으면 호재라고 봤다라면 그때가 매수 시점이고요. 오늘 주가가 올라간다고 삼성전자가 악재를 다 털어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팩트를 보시고 그다음에 주가 움직임을 같이 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오늘 6만 4천 원, 5천 원 이제 쭉쭉 8만 전자 가겠네라는 건 너무 우리 희망회로다. 여기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확실히 불황을 다 털어내는지 여부까지 확인 필요하다 하셨고요. 여기서 상단을 더 올리는지 여부는 파운드리 반도체 사업부에도 달려있다. 하이닉스는 다르게 보는 게 저는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가장 더 민감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아니라 이 AI, GPU와 관련된 수요와 엮여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 더불어 이비바렉이 다시 한번 하이닉스에 긍정적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거 수급은 좀 확정적으로 봐야 된다 하셨는데 일단 하이닉스에 대해서 오늘은 외국인은 팔고 기관 수급이 적극적이거든요. 기관들이 사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이비바렉 같은 경우 현재 지금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산을 기초로 해서 이걸 자본금으로 환원시키는 거잖아요. 1.7%의 돈을 빌렸어요. 근데 좀 전에 LG 디스프레이는 LG전자에 몇 프로에 빌렸죠? 6%에 빌렸죠. 1.7%의 돈을 빌렸다? 이거는 하이닉스가 할 수 있는 좁은 선택지 내에서는 최고의 선택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부장단 다 따라가는 것도 상단 제한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소부장은 좀 별개라고 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화성 쪽에 대한 트리거인데 아직 거기에 시작을 안 했고요. 저는 삼성전자랑 관련해서 부분들은 미국으로 달려가는 부분들은 거기에 급하잖아요. 빨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부장이 좋고요. 화성 트리거는 거기는 좀 천천히 시작될 것 같아요. 천천히 시작되면 새로운 장비 더군다나 이게 메모리가 아니라 시스템을 까는 거잖아요. 그러면 장비 테스트를 다시 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 걸음을 조금 화성 쪽에 방점을 찍지 말고 미국 쪽에 방점을 찍으셔야 되고요. 화성 쪽은 좀 오히려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아직 거기선 발주가 안 나왔다. 이 부분을 팩트체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부장 안에서 순위도 보고 계세요? 우선순위? 그러니까 장비 가장 좋다. 사실 AI 쪽으로는 다르게 봐야 된다 하셨는데 그쪽으로는 여전히 좋은 거죠? 저는 가장 먼저 좋은 게 장비죠. 장비 같은 경우 생규로 라인이 깔릴 때마다 이제 단락적으로 수급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은 급하잖아요. 미국이 급하기 때문에 현재 미국 쪽으로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 특히 반도체 장비뿐만이 아니라 통신장비, 2차전지 장비 이런 것들 저는 다 좋다고 봅니다. 지금 2차전지가 과일이 아니냐 이거에 대한 밸류 논란을 따라서라도 받아놓은 수주장거만으로 장비업체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 같이 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LG전자에 대한 이야기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뒤에서 실적을 다루기는 합니다. LG전자 오후에 실적 발표 앞두고 있잖아요. 이쪽으로는 최악일 거야라고 봤던 삼성전자와 다르게 예상치가 꽤 좋단 말이에요. 실적 보낼 것으로 예상합니다.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지금도 어떻게 될까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12만 원대를 못 들어주고 있죠. 그렇지만 지금 한 달 반 채 현재 여기서 머물러 있습니다. 상승률만 봤는데 상단이 막혔다고 보시는군요. 아니요. 막힌 게 아니라 여기서 머무르고 있는 거죠. 지금 실적 기다리는 거예요? LG전자는 머무르고 있는데 LG전자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극명한 것 같아요. 가전적으로 보면 미워요. 그런데 전장으로 보면 예뻐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똑같은 LG전자인데 작년에 전장 얘기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리포트 나오면 백색가전이 박살났다. 그렇게 주가가 떨어졌죠. 올해는 백색가전 얘기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증권회사에서. 전장만 얘기하세요. 똑같은 LG전자 매출 비중으로 보면 10세전이 백색가전이 높은데 작년에 미운 것만 보다가 올해는 또 이쁜 것만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15만 원대 한 달 반 사이에 있는데 드디어 한 열흘 전쯤에 LG전자 영업이기 삼성전자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두 번 다루고 그 기사가 내려갔었는데 지금 다시 부각이 되네요. 일단 1조 때 초반 정도 나오면 물론 절대 레벨은 매출 규모는 삼성전자가 더 많지만 1조 때 초반 정도 나오고 그게 전장에 이끌었다고 보면 제가 MTN에서 다니면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 처음에 LG화학, 흑자전환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LG엔솔 흑자전환에 대한 얘기 이런 부분들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카카오도 흑자전환에 대한 얘기 저는 가장 기업을 제 개인적으로 좋게 보는 게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게 가장 예뻐 보입니다.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거 LG전자가 그 원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12만 원의 벽을 오늘 뚫어낼지 오후에 또 관전 포인트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민감도가 높아진 이 시장 조금 더 자세하게 실적 뉴스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실적 우려에도 될 놈, 될, 갈 종목들은 간다. 사실 그 중심에는 또 실적이 있다는 거잖아요. 자동차와 2차전지는 실적 전망 맑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현대차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추이인데요. 꾸준히 상향 조정 되는지 여부를 한 달 동안 증권가에서 계속 추적하면서 이런 종목들은 지금 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뉴스에 다루고 있습니다. 뒤에 넘어가서 보시면 이런 종목들이 2차전지에도 있어요. LG에너지, 솔루션. 사실 두 종목이 다 다른 2차전지나 잘 갔던 종목만큼 등량률이 좋은 건 아니지만 꾸준히 강하더라고요. 넘어가서 정말 두 종목만 있는지 보겠습니다. 2차전지 안에서는 여기서 다루고 있지 않지만 SDI도 그런 종목으로 꼽혔고요. 현대차와 함께 기아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실적 전망치 한 달 사이에 감소했지만 좋은 종목들로는 상향 조정되고 있는 이런 흐름. 2차전지의 오늘 순환매 속의 주인공은 또 음국제. 이녹스랑 대주전자재료 완전 잘 가더라고요. 이쪽으로 또 오늘 주인공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중심으로 한 달 동안 민감도가 높아질 텐데 이쪽으로 그럼 지금 사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대차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30% 올랐어요. 우리가 작년만 하더라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봤었고 신차 안 살 것 같고. 그렇지만 현대차 기준으로 실적이 잘 나오면서 저점 기준으로 30% 올랐어요. 2차전지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도 실적 페이스로 올라가는 거죠. 실적 페이스로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은 계속해서 잘 나올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데 주가가 안 오르니까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많죠. 답답했어요. 그런데 30% 올랐으면 3개월 만에 30% 수익이 났으면 대단한 겁니다. 이게 또 에코프로를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약간의 우리가 지금 정신적인 혼란이 있는 거지 3개월 만에 30% 났으면 대단한 겁니다. 좋은 성과였다. 그리고 또 실적이 나오니까 이 부분은 오히려 마이너스를 봐야죠. 2차전지 실적이 잘 나오는 건 이거는 저는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어요. 조카가 와가지고 이모 나 이번에 공부 열심히 할 테니까 용돈 좀 줘 라고 했으면 공부하겠다는데 이뻐 보이니까 용돈을 줬잖아요. 그러면 시험 보고 나오면 뭐죠? 성적표 갖고 와봐라 라는 거죠. 용돈 줬으니까 확인해야 된다. 확인해야 되는 거죠. 2차전지는 그거예요. 지금 성적표로 좋게 나와줘야 돼요. 지금 밸류 다 땡겼어요. 밸류 진짜 여기에 대해서 과열 주의해야 할 정도로 밸류 다 땡겨온 거예요. 그럼 성적표가 어떻게 나와야죠? 서프라이즈로 나와야죠. 그런데 2025년 성적 당겨온 거 아니에요? 이번에 그렇게 안 좋을 거 알지 않을까요? 좋은 종목은 좋지만 좋게 나와야죠. 그래도 일단 어느 정도 나와야죠. 그래도 확인해줘야 한다. 확인해줘야 한다. 단계별로. 이게 지금 그런 거죠. 지금 당장은 얘가 성적표가 안 좋았어. 그런데 보니까 얘가 기초 지식이 좀 약해. 영어 수학을 좀 못해. 그런데 앞으로 잘하기 위해서 정말 나중에 잘 되겠어. 이번에 영어 점수가 조금이라도 올랐다는지 수학 점수가 조금이라도 올라온 게 중요하죠. 여전히 영어 수학 점수가 정말 개판 5분 전인데 앞으로 잘할 거다라는 건 그건 100% 희망회로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건 맞아요. 중요한 이슈예요. 기업에 따라서는 정말 점수가 확 잘 나오는 것도 있고 아직까지는 점수가 안 나오는 것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도 기미가 보여야죠. 그럼요. 위원님. 이건 어때요? 셀사가 이번에 좋을 거라고 하잖아요. 앞서서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도 상향 조정된 종목 중에 하나예요. 2차전지 밸류체인이 양극재 중심으로 굉장히 강했잖아요. 대표적으로. 셀사는 비교적 덜 못 갔다고 하는데 그럼 이번에 성적표 확인하면 더 강하게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미 어느 정도 자신들의 몸값은 다 하고 있다고 봐요. 그것도 반영된 거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갔으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 오해 중에 하나가 과거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좋은 예인데 우리가 LG앤솔이 상장할 때 CLTL과 비교를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CLTL이 PER이 150배고 LG앤솔이 한 80배 정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배류 논란이 늘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다음 주에 SK이노베이션하고 삼성 SDI가 올랐어요. 왜냐. 야 쟤넨 밸류 80조 주는데 우리 왜 20밖에 안 줘. 키 맞춰야지 하면서. 그럼 밸류 더 달라고 했다가 주가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런 건 똑같은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양극재, 응급재 대비해서 셀이 안 올랐으니 이 정도 성적이면 같이 올라줘야지 그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성적표가 일단 좋을 거니까 다른 쪽 양극재라든지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2025년, 2030년 것까지 당겨왔잖아요. 하지만 셀사는 그만큼의 PDR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이번에 성적표를 어느 정도 보여줄 텐데 그게 주가에 다 녹아되지는 않은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과열이라는 얘기가 빠져야죠. 양극재, 응급재가 정상이고 얘네들이 못 올랐다고 봐야지 그럼 양극재, 응급재가 정상이다 라는 개념이 들어가야죠. 이게 과열이다라고 본다면 그 말이 또 다른 거죠. 우리가 또 오해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고점에서 많이 빠진 주식이 고점에서 올라가야 된다라는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고점이 정상이어야죠. 그렇죠? 고점이 카카오 17만 원이 정상이었어야죠. 그래야 지금 반토막이 나니까 카카오 17만 원까지 가야죠. 그런데 한쪽에서는 17만 원 정상이라고 안 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과열이라는 단어가 왜 들어갔죠? 왜 밸류 논란이 들어가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기준점을 잡으시라는 겁니다. 뭐 제가 이제 쟤를 뿌리겠다라는 게 아니라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굉장히 좋은 적절하신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기준점을 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쟤는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 나는 똑같이 노력했는데 돈을 못 벌었으니까 쟤처럼 벌 거야.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안 된 거죠. 그랑 다른 거죠. 지금 엔젠솔 같은 경우 나름대로 지금 삼성 SD나 이런 것들은 따박따박 잘 가고 있어요. 따박따박 잘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준점을 잘 잡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음극제 오늘 달리는 것도 과열입니까? 음극제는 왜 어제 못 달렸죠? 왜 그저께 못 달렸죠? 그리고 그저께 달렸던 동박이라든지 리튬은 왜 오늘은 안 가죠? 각자의 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아, 근데 지금은 이쪽 내에서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2차전지 내에서는 2차전지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2차전지를 안 하는 사람은 한 달 전부터는 안 했고 지금도 들어갈 생각이 없는 거고 2차전지 있으신 분들은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안 팔겠다. 또 한 가지는 무조건 그 안에서 트레이딩을 하겠다. 그런 두 가지로 나눠서 그들만의 리그가 벌어지고 있는 거지 이것 때문에 2차전지를 새롭게 봐야 된다? 그런 거는 저는 아니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의 2차전지 매매의 주인공이시라면 기준으로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또 자문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돈되는 뉴스, 차영주 MTN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